어쨌든 2번 충전에 4개를 먹었죠 그쵸 공카 글이요 어떤 글 기본 전령 스킬을 한번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본 스킬 사용 체크를 하면은 바로 또 터진다고요 진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뭐야 발 터져 이 터졌죠 자 터지고선 기본 스킬 사용 와 진짜네 방금 전령 스킬 사용하고 그 다음 기본 스킬 연달아 사용했죠 그쵸 그러고선 이걸 또 빼봐 시간이 어떻게 되지 아 그럼 처음부터 시작이구나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저럴 때 있어요 저럴 때 쓰기 좋은게 어 저투들이 막 다 쳐 놓은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가서 뺐을 때 그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자주 죽을 때는 저거 쓰기가 조금 자연적인데 저투들 거 뺏어 먹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승차님네는 저게 안나왔죠 원정이 안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해당 사항이 안될 것 같아요 자 요런거 뺏을 때 잡으세요 전령 스킬 한번 써요 전령 스킬 한번 써요 그 다음에 세령 스킬 한번 써요 전령 스킬 한번 써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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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, , , , , 감사합니다.